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불법 외압 행사와 관련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규원 검사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했을까 그런 궁금함입니다. 정권의 충실한 지검장과 검사가 이처럼 열심히 한 데는 대통령의 지시 혹은 당부가 있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사람들은 수사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곽상도 의원의 오욱 의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서는 지시가 아니라 당부임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의 뿌리를 찾아가 보는 것은 정말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검장이 외압을 좀 행사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성윤 서울중암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는 2019년 3월 21일 날 당시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출금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넣어서 출국을 막게 됩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 동부지검의 허위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4월 1일 날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입니다. 혐의는 집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 이런 출금 수료에 맹백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차규건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도 함께 동조함으로써 이번에 함께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건 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5월 7일 날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왜 이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그런 이유를 맹백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 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원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 측이 두 사람의 기소에 대한 그런 충분한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실시에 해당하는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2019년 3월 당시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국 요청을 하면 무조건 출금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규원 검사에게 지시 겸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에게 차규건 본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한편 차규건 본부장 역시 이광철 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규원 검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규원 검사가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금에 대해서 사전 제과를 했습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규원 검사, 차규건 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무리한 일이자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주목하다 보면 사건의 핵심과 사건의 본질과 사건의 원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 지시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됩니다. 3월 23일보다 조금 전인 바로 3월 1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번인성과 경찰 유착 의혹 그리고 김학의 법무부 장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고장자견치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고 당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였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 바로 이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친정부 성향이 강한 경향신문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련 수사가 건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그런 논평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나섰고 그 자기 일처럼 나선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이규원 검사와 또 차규건 본부장이고 또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이 됩니다. 또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란 점을 명심해 주기 말한다. 이 이상 더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라.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의 자리를 걸어라 이런 뜻하고 같은 것이죠. 다시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대통령 지시가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 강력한 지시가 떨어지자 이에 따라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위원회와 대금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2개월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당시에 과거사 위원회 결정을 검토해서 19일 날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경향신문에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아주 대통령의 지시에 크게 촉발된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나 이규원 검사의 불금, 출금 등의 뿌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승윤, 이규원, 이강천만이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바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윗선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검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는 공수처의 이첨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아주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가장 말단의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민정비서관 그리고 그 위선까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돼서 움직인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불법 출금 외화평사 사건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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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